안녕하세요 로피드랩입니다 오늘 탁구잡담 주제는요 스티가의 DNA 드래곤 그립 여러분들에게 언박싱 및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최근에 ESN에서 점착성 러버들이 각 브랜드들마다 하이엔드 러버로 출시를 하고 있어요 줄라에서 다이네리제 GGR 55도이고 그리고 액시움에서는 오메가7 차이나광 52도 정도로 알고 있구요 티바에서는 하이브리드 K3 53도로 알고 있구요 이런 52, 3도 이상에서 55도 그리고 ESN러버는 아니지만 비타스에서 중국 생산한 트리플 더블 엑스트라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58도 59도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구요 그 전에 지금은 이제 가성비 점착성 ESN러버로 말할 수 있는 베가 차이나 그리고 타우2 그리고 근래에 나오긴 했지만 가성비 괜찮은 줄라에 라이젠 GGR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깐 최근에는 제가 점착성 독일 러버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전면으로요 이 DNA 드래곤 그립 같은 경우에는 평이 꽤나 괜찮기 때문에 지금 기대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기존의 스티커의 DNA 시리즈에 있는 이 검정색 종이가 여전히 있구요 그리고 근래에 나온 그 점착성 러버 독일 러버 이래는 요런 불투명한 요런 비닐이 붙여져 있습니다 요걸 한번 언박싱을 했다가 제가 다시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재부착하는 바람에 이렇게 먼지가 좀 붙어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구요 음 디자인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DNA 플래티넘 러버도 이전에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디자인을 좀 비교를 해드리면은 요 부분에 드래곤 그립이라고 써져있구요 시리얼 넘문 55, 56인 것을 보았을 때 드래곤 그립이 이후에 또 나온 것 같구요 그리고 스폰지는 저는 플래티넘 XH 버전을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에는 55도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네요 스폰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뒤에 도장이 이렇게 찍혀져 있구요 스폰지 상태는 요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좀 부드러워요 요게 거칠거칠한 한때 이제 발포 상태가 좀 거친게 또 한동안 유행이었다가 좀 조밀해지는게 유행이었는데 조밀도 조밀이지만 상당히 부들부들 합니다 요 러버와 함께 우리가 또 보아야 할 러버가 바로 방금 이야기 들었던 티바의 하이브리드 K3이구요 제가 다이나리지 지지야를 상당히 오랫동안 사실 그게 임팩트가 좀 필요해요 사용이 쉬운 러버는 아닌데 또 적응을 하니까 굉장히 좀 재미있고 구질도 좋은 러버였거든요 그걸 사용하다가 K3를 사용하니까 편하면서도 또 괜찮은 구질을 만들어줘서 굉장히 좀 만족하면서 사용했던 러버입니다 근데 요 러버는 53도이구요 한번 스폰지 비교를 해 드릴게요 제가 앞에 이야기 드렸지만 언박싱을 이미 한번 했다가 다시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요 내용을 알고 있는 거에요 스폰지를 보시면은 하얀색이 하이브리드 K3 그리고 오렌지색이 드래곤 그립인데 스폰지가 동일한 스폰지를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네 같은 ESN에서 나온 가장 근래에 나온 러버이기 때문에 당연할 수도 있지만 스폰지가 발포 상태가 굉장히 비슷하고요 조밀하고 부드럽고 뭔가 이전에 거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상당히 부드러운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스폰지가 그렇다면 플래티넘 XH와는 스폰지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XH가 확실히 눈에 띄게 발포 상태가 좀 더 크고 좀 거친 그런 느낌이 있죠 위에 드래곤 그립은 굉장히 조밀한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탑시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최근에 다이나리지 GGR이나 하이브리드 K3는 이 탑이요 우선 두께는 DHS나 대부분의 중국러버들이 탑의 두께는 어느정도 두께를 그대로 가져가고 돌기가 낮고 두꺼운게 중국러버의 특징입니다 이 돌기가 낮고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타구감 그리고 쨍쨍거리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DNA 드래곤 그립은 특성 목표치는 비슷해요 점착성이니까 약점창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나요 뭐 결론서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돌기로 보았을 때 K3가 더 낮고요 훨씬 낮고요 그리고 두께는 K3가 조금 더 두껍습니다 그리고 탑 자체는 탑의 스킨 있잖아요 표면은 K3보다 드래곤 그립이 훨씬 좀 얇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비교가 잘 안되실 수도 있는데 얼핏 봤을 때는 한 두께가 살짝 더 얇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탑의 이런 구조나 이런 모양은 다이나리지 지절도 이러합니다 그래서 아직 쳐보지는 못했지만 왠지 느낌상 아 그리고 기존에 플래티넘 XH하고는 또 돌기 구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스키는 좀 얇고 그리고 돌기는 그렇다고 뭐 되게 가늘고 그런 건 아닌데 테너지 05 같은 구조에서 살짝 더 살짝 더 살짝 더 낮아지고 살짝 더 예 탑이 얇고 요 두께도 살짝은 더 낮은 듯한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돌기의 요거 자체는 요 간격은 살짝 넓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넓어진 느낌이 그런데 요거는 태생 자체가 점착성 러버이기 때문에 그리고 55도라는 굉장히 좀 하드한 그런 러버이다 보니까 플래티넘 시리즈와는 그런 등급과는 또 다른 그런 방향을 보여줄 것 같고요 탑을 한번 눌러볼게요 스폰지 자체는 굉장히 탄력적이고 부드러운 촉감이라서 그런지 55도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고요 탑 자체는 두께가 얇아졌지만 그래도 너무 이렇게 막 부들부들해가지고 꾹꾹 눌리는 그런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공을 잘 받쳐주고 잘 잡아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러버이고요 이제 조만간 시타 영상 올려서 제가 한번 시리즈로 만들려고 해요 사실 이 각각의 브랜드들과의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순 없지만 예를 들면 줄라의 점착성 러버 티바의 점착성 러버 액시옴의 점착성 러버 그리고 이제 스티가의 점착성 러버 등등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러버를 쓰셨거나 아니면 중국러버가 좀 이렇게 로망이기는 한데 부스팅이나 등등 여러가지 이후로 어 쉽게 접근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ESN에서 만든 점착성 러버에 굉장히 흥미를 많이 갖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근래에 나온 대부분의 점착성 러버를 다 써본 입장에서 그에 대한 각각 러버의 특성들 그리고 이렇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좀 방향성들을 한번 컨텐츠로 만들 예정이니까요 그것도 좀 기대를 해주시구요 우선 그전에 DNA 드래곤 그립을 좀 쳐봐야 될 것 같아요 각각 러버마다 앞에 이야기 드렸지만은 다이나리지 GGR이나 K3와는 돌기 구조 이 탑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또 같은 점착성 뭐 ESN에서 최근에 만든 그런 점착성 러버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점착성 정도는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는 물론 점착성이 살짝 있기는 한데 손으로 만졌을 때는 그냥 점착성이 없는 굉장히 찰진 느낌입니다 굉장히 찰진 느낌이에요 찰진 정도로 굉장히 찰집니다 근데 점착성은 굉장히 약점착인데 요정도면은 뭐 K3도 그랬구요 그리고 다이나리지도 그랬고 오메가7 차이나 광도 이랬습니다 딱 고정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DHS의 허리캔3 정도의 그런 느낌이나 중국 러버의 고정도 느낌은 아니구요 다만 요런 러버들이 의외로 실제 시타를 할 때에는 점착성의 느낌이 딱 있으면서도 때려줬을 때는 공이 또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스피드도 괜찮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저의 지금 관심은 이 탑과 탑이 앞에 것과 달리 약간 돌기의 높이가 있고 그리고 요 시트에 두께가 얇아졌기 때문에 스폰지 고경도 스폰지와의 밸런스가 어느정도 잘 맞을까 라는게 사실 가장 궁금하고 이 러버의 성공 여부에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야심차게 만들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평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만간 요 시트 영상도 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로프 드라이브 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